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회 김정은 김여정의 수속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은 그야말로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치욕스럽고 또 굴욕적인 정북질의 원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뿐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할 것 없이 전부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던 5년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정치질을 했었죠 이번 40 총선에서도 문재인이가 경남 민주당 인사들 유세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유세 때문에 역풍을 얻어 쳐 맞았죠 부울경 11석 중에 9석 민주당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낙선을 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때문에 당시에 부울경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결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평산 사조에서 두 번 구속되었던 깡통화재 속방 후 연일 문재인 김정숙을 박살내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경남에 사신다는 어떤 정성산TV 팬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져서 너무너무 원통하고 속상해서 그 한풀이 저주의 한풀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이가 사는 평산 양산 사조로 찾아갔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연일 문재인의 양산 사조 앞에서 깡통화재가 정말 매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자기가 현찰을 못 가지고 간 게 한이라며 다음번에는 현찰을 좀 두둑이 가지고 가서 깡통화재를 후원하겠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깡통화재 이분 고생도 많이 했고 벌금 비슷한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이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양산 깡통화재 구속기소 이게 이제 2022년 8월 31일 기사입니다 자 깡통화재가 왜 깡통입니까 저렇게 문재인을 저주하면서 깡통을 끌고 다닌다고 해서 깡통화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양산 깡통화재 구속기소 특수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마이크로 간첩 문제의 고장난 정수기 외쳐 야 이랬다고 구속시켰던 악랄한 놈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역설 시위를 벌여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특수협박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이 달린 깃대를 끌고 다니며 소음을 유발해 깡통화재라고 불렸던 최 씨는 역설 시위에 항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쳐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확성기로 문재인 부부를 향해 욕설 폭언을 내뱉는 등 이 모욕 행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최 씨는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간첩 문재인은 물 안 나오는 고장난 정수기 파세요 5만 원에 고쳐 드립니다 문재인은 뇌물 받고 노무현처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진 않겠지 우린 문재인이 점핑쇼 할까봐 지켜보는 거야 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양산 사조 부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경기도인 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에 입주한 5월부터 24시간 상주하며 1인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아예 평산마을 옆 동네인 지산마을로 전입까지 했습니다 최 씨는 5월 12일부터 자유, 진리, 정의, 혁명당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 왔으나 6월 중순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부로 통보를 받고 1인 시위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 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인신공격성, 욕설, 폭언만 반복하는 집회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 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차 구속이죠 그리고 이제 풀려났는데 속방이 됐었는데 두 번째 구속이 된 거죠 왜 막냐 다시 구속된 깡통화재 이번엔 문, 경호원, 차로 쳤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2023년 작년도 4월 7일 기사입니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 근처에서 경호원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사조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해 수감됐다가 풀려난 인물과 동일인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빈 깡통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 방식을 써 온라인에서는 깡통화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가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자신의 SUV 차를 몰아 경호처 직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원은 복부를 부딪혔지만 찰과상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평산마을 만남의 광장 삼고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 방면 신입로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조를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까지 경호구역입니다 경호구역 안 일부 지역에서도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가능하나 A씨는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호원이 A씨를 막아섰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A씨는 4개 경호구역 진입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다 1인 시위하려는 것을 왜 막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조 쪽 진입이 막히자 결국 화가 난 A씨는 근처에 세워둔 SUV 차를 몰고 와서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막아서던 경호원이 차에 치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현장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영장 신청하기까지 5시간이 걸렸다라며 A씨가 처음부터 경호원이나 다른 사람을 칠 목적으로 차를 몰고 온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결국은 구속이 됐지요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인 건 뭐였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깡통화재 보속속방 이게 1차 구속됐다가 풀려나면서 나온 소식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명 깡통화재 최모씨 65세 최모씨가 2022년 12월 23일 보속으로 풀려났습니다 울산지법 제4형사 단독 김정혁 판사는 이날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보험증권 3천만원 이 3천만원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보증보험 3천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최씨를 석방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구속 수감된 지 115일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깡통이 달린 기대를 끌고 다니며 소음을 유발해 깡통 아재로 불린 최씨는 8월 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흉기를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확성기와 마이크로 간첩 문재인은 물 안 나오는 고장난 정수기 파세요 문재인은 뇌물 받고 노무현처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진 않겠지? 라는 욕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속방이 됐죠 이제 하나하나 영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24년 3월 30일 저분이 이제 깡통 아재죠 제가 이제 소리는 없었습니다 일부러 자 여기 이제 깡통 아재 차 평산마을 문재인 초단길 문재인 구속 투쟁하시다 두 번 깜방 다녀오신 깡통 아재 영상 출처 녹음체 TV2 자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산마을 문재인 초단길 2024년 4월 7일 저렇게 지금 김정숙 국고선실 문재인 간첩 소리를 지르시고 1인 시위를 하시면서 성적이야 태극기를 걸어놓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문재인이도 지나가려면 이 길로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 이분이 지금 문재인 연목이느라고 매일매일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석방된 이후에 문재인하고 문재인이나 김정숙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출처를 따라 들어가 보았더니 여기에 이제 어제 하루 전 1일 전에 올린 그러니까 지금 매일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 여기에 보면 너금체 TV 너금체 TV2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제도 하시고 아마 오늘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재인 처단길에서 이렇게 채워놓고 계속 집회를 이어갑니다 생방송으로 직접 소식으로 올리고 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저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오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간첩공화국 만든 문재인 체포하라 문재인을 여적제로 국가 반역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너금체 TV2에 들어가셔서 회원으로 저기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런 분들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김정숙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깡통화재 두 번 구속된 이후에 속방되고 나서 연일 문재인을 박살내는 우리 깡통화재 너금체 TV2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후원하면 되는지 문의도 좀 해주시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저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1 2 3 3 4 6